1 더하기 1이 무한대가 되는 시간, 1프로TV가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각 분야의 1프로, 최고 전문가들이 모여 펼치는 지식의 향연. 지금 시작합니다. 1프로TV 꼭 구독해주세요. 글로벌라이브 3부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정말 놀랐던 게요. 우리 글로벌라이브 청취자들, 애청자분들 중에서 거의 10% 가까이는 해외에서 시청하고 계신 분입니다. 실제 제가 미국에 갔다라는 소식을 듣고 한 분은 거기에서 연통을 주셔서 저녁 한번 같이 먹자고 얘기해주신 분도 계십니다. 그만큼 글로벌라이브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글로벌리 본다라는 걸 다시 한번 느끼게 됐는데요. 당연히 글로벌라이브가 이렇게 글로벌하게 되는데 1등 공신을 하나 꼽으라면 당연히 우리 장호석 본부장님이시죠. 장호석 본부장님을 모시고 갔으면 제가 더 극진한 대접을 받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들면서 장 본부장님 다음에는 꼭 모시고 가야겠다 생각이 들었고요. 하여튼 맹큐 교수님이랑 사진 찍은 거 실화입니까? 저를 또 이렇게 가볍게 보셨네. 저 그 정도는 됩니다. 뭘 또 이런 걸 가지고 실화입니까? 하여튼 저도 그런 대가 만나면 궁금한 거 물어볼 것들 많잖아요. 그래서 좀 많이 여쭤보고 그러고 갔습니다. 그 사이에 컴퓨터 세팅이 마무리된 것 같습니다. 장호석 본부장님 모시겠습니다. 본부장님 반갑습니다. 저분 동안 너무 고생 많으셨어요. 별말씀. 어제는 잠깐 깜짝 진행까지도 해주시고 그저께인가요? 우리 프로의 대사 큰일을 치르는. 큰일이라고 벌써 얘기했나요? 큰일이죠. 갑자기 저희는 어쩔 수 없죠. 여기서 좁은 공간에서. 제가 괴로울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제가 보냈죠. 가라고. 갔다 오라고. 편안히 갔다 온 걸로 알고 있는데. 여러 가지 에피소드가 있었습니다. 교수님 안 계실 동안. 교수님은 어땠습니까? 저도 미국에서 에피소드가 많았어요. 제가 보기에는 여독이 아직 안 풀렸을 것 같은데 벌써 나오신 이유가 특별히 있습니까? 더 이상 민폐를 끼쳐서는 안 돼서. 우리 진짜 제한된 인력으로 매일 365일 이거 돌리는데 저 하나 빠지면 그 출혈이 얼마나 큽니까? 빨리 나와야죠. 별로 안 컸는데. 하여간 반갑고요. 개인적으로 저는 이렇게 빨리 나올 줄 몰랐습니다. 교수님이 하루 이틀 정도 쉬었다가 나오겠다고 했으면 제가 많이 화가 났을 텐데 나오셔서 정말 다행스럽고요. 우리 교수님과 함께. 이번 주 쭉 하시는 거죠? 그럼요. 이번 주 제가 다 해야죠. 쭉 하고 다음 주 쭉 하신다는. 알겠습니다.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한번 시작을 대충 볼 건데 우리 교수님 안 계시는 동안에 시작이 별로 못 갔습니다. 하필이면 교수님 뭔가 시작 움직이는 분이 아닌가 싶어서 오늘부터 다시 한번 사상치고치를 가지 않을까. 그렇게 한번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사상치고치 가면 약간 떨리시는 분 한 분 계십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물론 안 때리겠지만 그걸 내기한 게 있으니까 일단 그렇게 보시면 되고 어제도 사실은 기대하지 않았던 소매 판매가 증가하는 그런 모습이 보였고 또 마지막 실적 끝에 가면 보통 유통업체가 발표하는데요. 실적이 나오는데 그렇게 큰 기대 안 하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잘 나오는 그런 모습을 보여줘서 약간 기분 좋았다고 보시면 돼요. 물론 이제 큰 폭의 상승은 아닙니다만 S&P500이 한 0.3% 밑에 있어요. 사상치고치. 조금만 힘을 쓰면 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한번 기대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도 준비한 내용을 같이 보시면서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오늘은요. 제가 몇 가지 주제를 갖고 왔는데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가지인데요. 지금 시장의 두 개의 큰 줄기는 무엇인지 알아볼 겁니다. 이건 포드의 굴욕이야라는 거였는데 아마 대부분 다 감이 오지 않을까요. 요즘 포드가 완전 굴욕입니다. 포드가 진짜 이렇게까지 칠 줄이야. 좀 이따 보시면 되고요. 골드망사스가 아마존을 탑픽으로 추천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알아볼 거고요. 모건스테린과 페라리 주가가 30% 더 올라간다 했는데 그 이유가 뭔지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된 내용을 먼저 보실 건데 이겁니다. 메타버스가 워낙 핫한 큰 두 개의 줄기가 하나는 메타버스죠. 워낙 핫하게 움직이고 있고 실제 국내에도 많이 움직이지 않습니까? 관련 기업들이. 그런데 미국도 많이 움직이고 있는데요. 노블록스 50% 한 달 동안의 흐름입니다. 퀄컴 40% 엔비디아가 36% 유니티 34% AMD 31% 메타 ETF가 12%가 올라가면서 기엄을 통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데요. 여기서 약간의 의아한 게 퀄컴 아닙니까 퀄컴? 그런데 퀄컴이 어제 앞으로 사업 다각화를 얘기할 때 여러 가지 얘기하면서 메타버스에 우리가 좀 집중하겠다 하는 얘기가 나와서 급당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줘서요. 이런 기업들이 메타버스 관련자라고 보시면 되고 특히 이 중에서 많은 분들이 아마 노블록스나 유니티를 보호하실 거를 보이는데 지금 거의 4등 최고치까지 왔거든요. 그래서 아마 마음고생 하신 분들은 축하를 드리고요. 여기 끼어 있는 거 엔비디아는 오늘 실적이 나오기 때문에 유치를 보시면 좋은데 웬만하면 실적이 잘 나오지 않을까 싶어서 편하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메타 ETF도 같이 올라오는 그런 모습 보여요. 여러분들 만약에 종목을 못 고르겠다 하신 분들은 ETF로 보시면 어떨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특이하네요. 예를 들어서 앞에서 말씀해 주셨던 5개 회사가 어떻게 보면 메타버스 대표 대장주들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메타 ETF는 저런 게 다 담겨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전체적으로 숫자가 더 성장률이 등락률이 더 낮아요? 진짜 제대로 된 엄청나게 큰 좋은 질문이십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가장 많이 포함되어 있는 2등 기업이죠. 마이크로스포트가 포함되는 바람에 마이크로스포트가 핫하게 움직이지 않지 않지 않습니까? 그게 조금 수익률을 까먹는 모습을 보여서 그리고 또 여러 가지 기업이 포함되다 보니까 사실 이들 기업이 많이 포함되어 있지만 이런 기업들이 비중이 크지는 않거든요. 하다 보니까 일단 조금 부진한 모습을 보였는데 어쨌거나 제가 보기에는 수익률은 저조하지만 마음 편하게, 마음 편하게 가져가실 종목이 이거밖에 없다. 사실 로블럭스 유니티를 보유하신 분들은 최근에 주가가 많이 올라온 겁니다. 최근에 오른 거죠? 진짜 올해 많고 되게 심했거든요. 라고 보면서 제가 보기에는 저는 솔직히 메타 관련 개별 종목보다는 저는 ETF가 더 좋아 보이거든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어떤 분들이 메타 플랫폼을 많이 말씀하시는데 메타 플랫폼 전신이 페이스북이었죠? 페이스북은 오히려 빠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서 별로 재미가 없으니까 그건 좀 제껴놓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줄기였고요. 두 번째는 이겁니다. 전기차 업체인데 리비안이 저희가 솔직히 11월 10일 날 안 계실 때 리비안 어떤 거 가서 보신 거 없죠? 봐서 본 건 없고요. 오히려 제가 현장에 가서 느낀 거는 미국은 전기차 시장의 전자도 아직 시작이 안 된 거예요. 아직도 TV 광고를 보면요. 전기차 광고는 없고요. 그럼요? 디젤 차 아니면 가솔린 차 일반 자동차 판매만 계속 광고를 돼요. 아직까지 그렇군요. 그리고 소비자들의 반응도 전기차에 대한 관심보다도 아직까지는 그냥 일반 자동차에 대한 손이 더 자주 가나 봐요. 왜 그럴까요? 모르겠어요. 아니, 그거 혹시 아닐까요? 어차피 기름값이 국내보다는 많이 싸지 않습니까? 그건 굳이 이렇게 전기차에 대한 수요가 많지 않은 걸로 보이고 그다음에 아시겠지만 짐도 많이 실어야 되고 뒤에. 맞아요. 포드 이런 것 같은 거. 그런데 약간의 전기차는 그거 다수 좀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런 게 있는데 지금 우리 교수님 안 계시는 동안에 난리가 났습니다. 한국은. 전기차 대세입니다. 대세. 전기차를 진짜 주가 많이 올라가게 됐지만 전기차가 매일매일 나오는 그런 기사이기 때문에 보시면 좋은데 리비안이 특히 솔직히 11월 10일에 100달러에 샀다 치죠. 100달러에. 그래도 지금 72% 이익입니다. 5일 연속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여주면서 상장한 이후에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있는 그런 기엄을 토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보시는 것처럼 카누라고 하는 기업이 또 있습니다. 카누. 고입이라고 해서 심볼이 고입이에요. 가짜 전기차죠. 가짜 전기차. 그렇습니다. 심볼이. 그런데 그것도 한 달 동안 48%. 피스크라는 기업도 있는데 그것도 63%. 리비안은 70%. 루시드는요. 한 달 동안에 120%가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다음에 테슬라 올라갔겠냐 하시겠지만 21%가 올라가면서 전기차 또한 많이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갖고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어떤 기업이 있는데 전기차 반. 메타버스 반 하는 거죠. 그러면 주가가 더 많이 올라가는 모습. 짧은. 그런데 그럴 듯한데. 그렇죠. 그렇다죠. 그런데 잘 보시면 여러분들 이쪽에 양다리를 걸치고 있는 기업이 있어요. 엔비디아입니다. 엔비디아. 자율주행이나 전기차 쪽에 또 칩을 제공하고 있고. 또 아까 말씀드렸지만 사실은 이제 메타버스 쪽에 가장 핫하게 올라오는 그런 수혜를 보는 종목이다 보니까 제가 보기에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두 쪽을 다 갖고 있는 종목을 본다고 하면 엔비디아 라는 것 싶으니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좀 이따가 엔비디아 실적이 나오는데 잠시 후에 내일이죠. 나오는데 아마 좀 이따가 한번 제가 전망치를 보여드릴 거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엔비디아를 좀 많이 얘기했습니까? 많이 얘기해서 너무 긴장되는 거예요. 오늘부터. 못 나오면 어떡하지. 저 만약에 아침에 안 나오면 실적이 못 나왔구나.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여러분들이 용서해 주시겠죠. 그동안 우리 장보부장님의 픽의 적중률을 아시면서 설사 안 나온다 하더라도 하나 정도는. 하나 정도는. 자 그렇고요. 포드의 구력을 볼 건데 포드의 구력을 보기 전에 한번 시청을 한번 보십시오. 테슬라 1조 달러가 넘어갑니다. 보시고요. 토요타가 3천억 달러. 리비안이 1,500억 달러. 폭스바겐이 1,400억 달러를 보여줍니다. 폭스바겐은 참고적으로 1937년에 생긴 기업이거든요. 그리고 리비안은 2007년인가 설립됐는데 이게 엄청나는 차이지 않습니까? 이건 마치 너무 신생 기업이 치고 올라온다. 리비안은 아직 매출이 없습니다. 물론 뒷배에는 아마존이 있지만 많이 올라오는 그런 모습 보여요. GM이 910억 달러. 이제부터 중요합니다. 루시드가 880인데 포드가 800억 달러입니다. 이거 좀 그렇지 않습니까? 이 매출 차이도 옆에 가로라. 그런데 매출을 제가 갖고 왔는데 매출이요. 루시드는 23만 2천 달러. 한 2억 5천만 원 정도 나옵니다. 그런데 포드는 매출이 한 40조 원 나옵니다. 40조 원. 40조 원대 2억 5천만 원. 이거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라는 거죠. 물론 이제 많은 분들이 저한테 이런 얘기합니다. 네가 정류차를 알아? 정류차 이런 앞으로의 어떤 발전상을 모르는 거나 말씀하시겠지만 아무리 몇 년 치를 끌고 오고 우리가 루시드가 내년에 2만 대를 만든다는 해서 막 해도 이 주가는 안 나옵니다. 절대 안 나옵니다. 과하다. 과하다. 여기에는 우리가 계산할 수 없는 어떤 꿈과 희망이 포함되어 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사실 물론 루시드가 한 번 충전을 830km로 가거든요. 그런 기술은 뛰어나죠. 뛰어나지만 그렇다고 해도 포드를 이기는 건 좀 과한 게 아닌가. 교수님도 과하다고 좀 말씀해 주세요. 저도 진짜 과한 것 같아요. 조혼자 죽을 수 없지 않습니까? 같이 한 배를 탔고. 제가 아침마다 긴장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한 번 리비안을 잘못 얘기했다가 정말 난리가 났습니다. 네가 리비안을 아냐. 이렇게 전기차에 대한 모르는 분이 왜 진행하냐. 그런 말을 나와서 저희가 모르죠. 모르지만 제가 얘기하는 건 전기차에 대한 어떤 그런 구조나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런 밸류에이션. 너무 심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좀 여러분도 한 번 잘 참고하시면서 제가 보기에는 여러분들이 만약에 내가 이걸 잘 이해 못하고 내가 이런 걸 모르겠다. 그다음에 보신 분들이 루시드가 정확히 모른다 하신 분들은 오히려 그냥 이번 대전에 참여하지 마세요. 받으시고 굳이 들어가서 돈을 주실 매수해서 나중에 물릴 수 있으니까 나중에 이해하시는 분들만 투자하면 어떨까 말씀드립니다. 하여간 매출 차이가 엄청나다는 거. 이게 몇 배 차이인지 모르겠어요. 계산이 안 됩니다. 제가. 2억 5천만 원대 40조 원의 매출을 보여준 건데 어쨌거나 매출이 더 커졌다는 걸 루시드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카누 보겠습니다. 카누. 카누가 이겁니다. 심벌이 고이비. 의미가 있죠. 고이비. 가자. 정기차인데 이게 3분기 실적이 발표가 됐는데요. 한때 카누하고 현대차가 또 제휴을 맺었다가 이번에는 제휴가 단절됐습니다. 그런 적도 지금 없습니다. 0.35 마이너스였는데 원래 전망은 4,4였거든요. 조금 줄르고 있는 그런 모습 보였고요. 라이프스타일 비이크라고 하는 이 차. 이건 이거입니다. 이거. 이건데 약간 승합차인데 디자인이 말입니다. 디자인이 내 스타일이 아닙니다. 이렇게 저는 뭔가 둥근스러운 걸 좋아하시더라고요. 제 얼굴이 둥근스러움하고 저나 교수님이 둥근스러운 그런 또 체형을 갖고 있다 보니까 이런 걸 딱 싫어합니다. 그래서 교수님 이렇게 살 찌신 것 같아요. 제가 거기서 갑자기 식탐이 터졌어요. 아니면 제가 딱 정확히 가는데 이렇게 시차에 있는 여행을 하시면 몸이 부어요. 맞아요. 전 부은 겁니다. 부어요. 전 부은 겁니다. 내일도 부을 거고요. 그럼 살 찐 거죠. 농담이고요. 라이프스타일 비이클이 나오는데 솔직히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나오는데 이게 원래 한참 뒤에 나온다 봤는데 내년에 4분기 전에 나온다는 거예요. 호재죠. 호재. 그래서 여러분도 아마 이걸 보실 것 같아요. 조만간. 그다음에 아칸소의 연구 시절. 오클라우마의 공장을 만드는데 이게 왜 여기 만드느냐 굉장히 중요한데요. 정부가 1억 달러 인센을 지급하는지 여기로 합니다. 돈을 받고 공장을 짓고 연구 시절을 만드는 거예요. 약간의 어떤 뭘 잘 쓴 계획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해서 지금 실적이 좀 좋아지면서 주가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물론 전기차에 대한 이슈도 있고 지금 어제만 해도 23%가 올라갔고요. 지금도 시간에서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강한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총이 25억 달러거든요. 얼마 안 합니다. 얼마 안 하기 때문에 아까 했던 루시드라든지 리비안의 병은 좀 적지만 이런 기업들 만약에 진짜 차를 만드는 그런 모습이 보이면 주가가 꽤 많이 올라가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할 수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차에 대해서는 제가 디자인을 어떻게 했던 거 그냥 잊어버리시고 내려 나온다는 거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갑자기 궁금해서 그런데 현대차랑은 무슨 제휴를 하려고 했던 거예요? 기술 제휴인데 제가 보기에는 차에 대해서 빨리 뭔가 만들려고 그러면 현대차의 어떤 로아가 좀 피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초기에 그냥 깨져버렸어요. 깨져서 그냥 엄떡거리고 됐으니까. 여러분들 예전에 혹시 이거 중요한 것 같습니다. 한국 기업과 뭔가 제휴를 맺으면 되게 좋아하시잖아요. 실례라고. 그런데 깨졌다는 거 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그냥 이걸 아직까지 제휴가 이어진다고 보는 분들이 많으신데 이미 끝났습니다. 다시 한 번 얘기하지만 넘어갑니다. 이제는 하다하다. 하다하다. 난제리 기업이 테슬라를 꿈꾸는 상황을 보여주면서 네이키드 그룹이 있습니다. 네이키드 브랜드 그룹. 난제리를 만드는 기업인데 이게 갑자기 센트로 오토모티브와의 합병을 발표한 다음에 주가가 급등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어요. 지금은 전기차의 전자만 들어가면 급등합니다. 이게 뭡니까? 아니 왜 난제리 만드는 기업이 본인의 사업을 접어버리고 전기차를 탈박화나는 그런 모습을 보인 거예요. 이 센트로 이 업체는 아직까지 비상장이고요. 합쳐져서 뭔가 꾸묻고 있는데 하여간 제가 보기에 이거는 이런 거는 그냥 저희가 간단하게 가식거리로 보면 좋을 것 같고요. 주가 올라간다고 절대 사지 마시고 하여간 이렇게까지 전기차의 이슈가 커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러분도 혹시 네이키드 브랜드 혹시 아십니까? 이 주가가 차트가 있는데요. 같이 한번 빠르게 좀 보겠습니다. 이겁니다. 이거. 이게 2019년에 상장했는데 이게 이제 병합을 했어요. 리벌 스플릿. 주가 많이 빠져서 원래 주가를 치게 되면 11달러. 지금은 1100달러로 보이지만 11달러였고요. 지금의 원래 주가를 치게 되면 0.0074달러죠. 물론 100분의 1로 방합하는 바람에 지금 0.74지만 그러니까 이걸 따지게 원래 가구를 치면 0.0074달러요. 엄청 싸죠. 그러니까 돈을 한 번도 벌어오지 못한 그런 기업입니다. 그런데 이 기업이 전기차하고 ML을 한다고 그러면 뭐가 달라질까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걸 혹하지 말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일부 증권사에서 이걸 또 막 매수하시면서 전기차를 만든다니까 뭔가 좀 한번 들어가 보자. 이런 게 있잖아요. 제로. 이걸 제로라고 제로. 제로에 약간 좀 오해하고 사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러지 마시고 실적을 보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 기업 실적이 워낙 안 좋기 때문에 이런 거 퀘스트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쨌거나 현재 주가는 0.74달러로 보여주고 있고 솔직히 한 얘기 이렇게 가면 이건 상장 폐지될 가격이 큽니다. 이런 기업들은 한번 경고를 제가 드립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엔비디아 실적의 전망을 한번 발표해 좀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좀 이따 나오는 실적이 나오는데 1.1에서 1.2인데요. 제가 딱 보기에 1.18 나오지 않을까. EPS는 라고 생각드리고요. 매출이 70억 달러 안팎인데 제가 보기에는 77, 8억 달러가 나올 것 같아요. 이 정도 보시면 잘 나오는 거죠. 여기까지는 좋습니다. 여깄이 좋은데 문제는 전망인데요. 전망. 여러분들 혹시 지금 여기 우리 PD님 PC에 박혀있는 RTX를 뜯어갖고 그걸 팔면 가격이 2배입니다. 요즘 그렇다면서요. 2배입니다. 2배. 그러면 이게 2배라는 얘기가 뭡니까? 스스로 뭘 인정하는 거냐면 공급이 안 되고 있구나. 서프라이 체인에 문제가 있구나. 공급만 이슈가 다시 한 번 불구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이 주가는 분명히 빠질 거거든요. 물론 이제 이 중고가격이 올라간 거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만큼 공급이 안 되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해서 빠질 수밖에 없는데 이게 빠진 내용이고 다만 올라간 내용이 뭐냐면 옴니버스에 대한 기대감이 있어요. 옴니버스가 3D 가상 협업 플랫폼이거든요. 이게 만약에 메타버스의 중요한 어떤 그런 수단이 된다고 그러면 주가는 또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이 두 가지가 상충이 되면서 부딪히고 있는데 어떤 거에 힘이 실린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약간 좀 내려가지 않을까. 왜냐하면 그동안 많이 올라왔거든요. 그다음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밑에 보시면 리액션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최근에 4분기 정도의 실적을 발표할 때 제가 이제부터 여러분 실적을 보여드릴 때는요. 비트하면 녹색으로 보여드립니다. 미스하면 붉은색이고요. 지금보다 지금 녹색이지 않습니까? 비트한 그런 모습을 보이는데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비트하고 나도 주가 그리 많이 안 올라갑니다. 2021 4분기에는 8%가 넘게 빠졌고요. 그다음에 올해 1분기도 빠졌고 2021 1분기죠. 빠졌고 해서 2승 2패. 그래서 물론 다 좋았지만 주가의 반영이 그렇게 썩 잘 되지 않기 때문에 왜냐하면 평상시에 많이 올라오거든요. 하다 보니까 좀 실적이 나온 다음에 매물이 나오는 그런 모습 보여요. 별로 재미가 없기 때문에 이번에도 이런 모습이 나오냐 싶어서 편하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쨌거나 만약에 이거 이상 잘 나온다 그러면 주가 올라갈 것 같은데 최근에 상승폭이 워낙 커서 약간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도 말씀드립니다. 그다음에 보실 게 뭐냐면 이 실적을 보고 아이들이 어떤 의견을 제시하는지 그게 중요한 거니까 그걸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말씀드리겠고요. 오늘 실적은요. 목요일 새벽 한 6시 5분 겸 발표가 되지 않을까 싶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고 자세한 내용은요. 내일 아침에 제가 또 하겠습니다.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항상 저녁이 좀 좋은 거는 다 해주세요. 실적이 6시 5분이 나오면 될까요? 그래서 제가 장이 끝난 다음에 30분 만에 자료를 준비해야 되잖아요. 굉장히 바쁩니다. 알죠. 진짜 막 걸어오면서 치고만 했거든요. 여러분들 내일 따끈따끈한 소식을 전해드릴 거니까 기대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아까도 얘기했지만 유통업체 실적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릴 건데 정말 잘 나옵니다. 실적들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타겟이 실적 발표했는데요. 녹색이죠. EPS 비트했고 매출도 비트했습니다. 동영상 매출이 전년 동영상의 9.9% 온라인 매출은요. 155%가 급증하는 그런 모습 보였는데 이런 거죠. 도로변에 딱 차를 대면 내가 주문했던 물건을 갖고 나옵니다. 지금 정원이. 받아갖고 가면 되는 거예요. 아니면 차에서 그냥 받든지 이런 것도 하면서 약간 팬데믹 이후에 매출이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였거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가 뭐냐면 최근에 굉장히 어려워하고 있는 선박에 대한 문제 때문에 자체 선박이 있습니다. 이 기업도 똑같이. 그다음에 공업만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잘 나왔습니다만 주가는 빠집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너무 많이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홈디포 그다음에 월마트 타겟까지 해서 유통업체 실적은 무지하게 좋다는 거 다시 한번 확인드리고 많은 분들이 유통업체가 어려웠을 것 같아요. 인건비 올라가고 공업만 이슈 나오고 해서 어려울 걸로 보이는데 그동안 잘 대처한 기업들이 이런 기업이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 이런 기업들이 끝까지 실적을 잘 발표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아마 좀 이따가 로우스가 발표됐을 것 같은데 좀 이따 확인해 보겠습니다. 로우스는 아시죠? 교수님은? 네 알죠. 로우스 홈디포 우리 또 교수님 같은 분들이 보통 집을 고친다고 스스로 이제 막서 F 이동을 끌고 가가지고 뒤에 싣고 상상면이 기쁘지 않습니까? 집을 고치고 저도 언젠간 해보고 싶은데 집을 고치고 싶으시죠? 그렇죠. 그런데 어제 제가 딱 했다가 제가 슈칸님한테 실례를 했어요. 뭐라고요? 난 고칠 집이 없다. 슈칸님이요? 내 집이 아니다. 전세집을 고치면 그건 욕먹잖아요. 그럼 욕먹어 남의 집에서. 그렇게 해서 제가 실수했는데 내 집이라고는 고치고 싶은데 물론 주택일 경우는 그렇죠. 그런데 미국은 늘 얘기합니다만 팬데믹 때문에 홈디포 로우스 매출이 올라온 게 아니고 원래 집을 막 고치지 않습니까? 집이 오래됐고 집이 오래됐죠. 보통 100년 됐잖아요. 그런데 많죠. 그래서 일단은 자기가 지켜야 되기 때문에 고쳐야 되기 때문에 보통 홈디포 가서 물건을 구매한다는 것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것도 하나 이번에 알게 됐는데 예전에는 이렇게 전문적으로 집을 고쳐주는 수리공분들 이런 분들이 고액 연봉으로 또 상당히 많이 또 활동을 했었잖아요. 그런데 이게 코로나 때문에 그런 외부인을 불러들이기가 주저대는 것도 있고 그렇죠. 그분들 스스로도 이제 경제활동을 열심히 안 하시나 봐요. 일주일에 5일이라는 게 아니라 나 3일 만이라고 안 한다 뭐 이러다 보니까 직접 내가 고칠 수밖에 없어서 그것도 사는 거예요. 장비를. 장비를. 그런 이슈가 또 있더라고요. 전동 드라이브라든지 사서 그렇군요. 그럴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저도 집에 일부러 고쳐봤는데 고치지 말라고 그래요. 사실 안 고치고 뭐 다 망가지고 더 오히려 망가지고 안 고치고 있는데 하여간 늘 제가 잘하는 건 미국밖에 없습니다. 미국 출시밖에. 맨날 못한다. 타박하는데 하여간 뭐 그래서 안 고치니까 편한 거죠. 아마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아마존 골드막사스가 2022년 탑픽으로 제시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요. 지겹습니다. 이런 거. 언제까지 아마존 탑픽만을 겁니까? 쭉 가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제가 차트를 제가 딱 했는데 2년째 옆으로 가는 모습 박스권에 갖춰져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정말 지루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동안 최고 약재가 뭐였냐면 인건비 인상이었어요. 그런데 이미 주가에 반영이 돼 있다. 맞겠죠. 내년에 이커머스 업계에 다시 한 번 리더 위치를 확보할 것이라고 얘기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목표 주가가 4100을 제시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데 업사이드가 15.8%입니다. 다 좋죠. 다 좋은데 이런 얘기를 너무 많이 들어갖고 언제 4천 넘어가냐고요. 이런 거죠. 그래서 어쨌거나 실제 나쁜 기업이 아니고 워낙 무거운 주식이다 보니까 좀 헤매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것도 한 번 흐름을 타면 꾸준히 올라갈 거라고 때문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특히 이제 아마존이 사실 뭐 실제 그렇게 안 좋은 기업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요. 최근에는 좀 이런 게 나오는 것 같아요. 내가 집에서 온라인을 하느니 나가서 나도 구경 한 번 해면서 물건을 구입할게. 그래서 얼마가 잘 되는 거거든요. 코스톱가 잘 되고 약간은 그런 상반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이런 의견이 계속 나오다 보면 언젠가 뛸 거기 때문에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한 방에 이 지지부진한 흐름을 깰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있습니다. 어? 뭔가요? 아니 왜 스플릿 안 하냐고요. 스플릿이 최고의 모멘턴입니다. 그렇죠. 그렇죠. 제가 전화를 안 해서 통화 안 되는 제가 전화비가 비싸서 안 하는 겁니다. 해외 전화 막 하면 안 돼서 그랬습니까? 그런데 아니 진짜 저는 그 의견을 제시하고 싶어요. 왜 안 하냐? 아니 스플릿하는 게 뭐가 어렵냐? 그렇죠. 펀드멘터리 그대로 아닙니까? 쪼개면 되는데 만약에 10분을 쪼갠다 보십시오. 354달러짜리 주식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얼마나 많은 분을 살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무거워서 못 들어가는 사람도 많은데. 그럴 것 같든 하여간 그게 안 돼서 어려운데 이번에 조금은 해보면 어떨까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하여간 4천은 아니지만 일단 3천 한 7,800까지 가기라도 한번 좀 기원해 보겠습니다. 자 아담 조나스 혹시 아실지 모르겠습니다. 모건 스테닌이 아담 조나스 이분이 이제 테슬라를 굉장히 싫어했다가 반성으로 100장을 쓰고 좋아하는 사람을 받긴 그런 분인데 이분이 또 페라리의 목표지가 올리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265에 350까지 올렸고요. 월과 최고치를 제시했습니다. 그런데 이분의 얘기가 상당히 재미있는데 이미 한 달 전에 페라리가 가장 좋아하는 전기차 주식이라고 언급을 했어요. 아니 페라리가 전기차 만들어요? 남자로망인데. 우리가 솔직한 얘기로 아니 여러분들 페라리 사기 쉽지 않지 않습니까? 비싸서 비싸지 않습니까? 우리 교수님은 한 1년 그냥 그 연봉을 그대로 모아야 살 수 있는 돈인데 1년이요? 많이 싸졌네? 그런데 중보도 있으니까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건 다른 얘기지만 여러분들 페라리 주식을 사는 건 더 최고의 값어치 아닙니까? 그렇겠죠. 차를 사는 분과 그 회사 주인이 되는 거 어떤 걸 하시겠습니까? 그렇게 또 비교하시나? 257달러입니다. 그럼 페라리의 주주가 되는 겁니다. 페라리의 주주가 되면 아니 차가 비록 없지만 좀 위안되지 않나요? 위안이요? 주가는 계속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차가 나오는데요. 2025년에 나오는데 전기차 출시 예상 가격이 3에서 6억 원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비싼 건데 이렇게 멋진 차가 전기차 간다고 얼마나 대단할까요? 이게 제로백도 굉장히 엄청나게 3천 원에 간다고 하는데 저는 상상이 안됩니다. 이렇게 멋진 차가 전기차로 간다? 하지만 한 4년 뒤에 볼 수 있다 하니까 기대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정도 목표 가면 주가 올라갈 거로 보이니까 지금도 사상 최고치지만 더 꾸준히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이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페라리 좋은 기업이니까 보시면 되고요. 참고로 이 심볼 한번 보시겠습니다. 심볼 레이스 상징적이네요. 멋지죠. 멋집니다. 인생이 뭐 있습니까? 레이스 한번 하십니다. 아니 또 갑자기 아니 그러니까 저는 제가 이걸 왜 좋아하냐면 제가 여기 여의도에 첫 발을 디딘 다음에 막 상장했던 기업이 이 기업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 홍보하고 다니면서 막 얘기했거든요. 여러분들 굉장히 애착이 있는 기업이니까 애착이 있는 기업이죠. 차가 있는 게 아니고 애착이 있는 기업 증거를 보고 움직이겠다 했던 얘기를 보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수출 물가가 18.1%로 이것도 굉장히 오랜만에 급등한 거거든요. 거의 30년 만에 최고치로 올라갔고요. 수입 물가도 10.7% 그 다음 ppi가 8.6% 엊그제가 나왔던 cpi가 6.2% 개인소비지출이 4.4% 이 정도면 충분한 근거 아닙니까? 이 정도면 궁금한 근거 되는 거잖아요. 이거보다 더 조금 근거가 어디 있어요? 대부분 30년 만에 최고치인데 뭘 더 기다리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걸 왜 보여드린 거냐면 많은 분들이 이걸 안 보시고 그냥 파월 연주를 말만 들으면 아직까지 우리가 예상했고 있던 그런 인플레이션이 높지 않아서 금리는 안 올리는 거라 생각하시겠지만 이미 다 올라왔습니다. 이미 올라왔고 올라온 정도가 아닌 폭등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해서 지금 나오고 있는 그런 근거가 뭐가 있는지를 잘 모르겠습니다만 약간 파월 연주를 눈을 보십시오 한번. 뭔가 멋쩍은 눈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어쨌거나 약간 이건 제가 비판할 내용은 물론 제가 무슨 비판하겠습니까만 사실을 좀 알고 있으면 어떨까 해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 교수님한테 제가 질문을 한번 드릴게요. 교수님 질문. 이런 상황이면 인플레이션 때문에 금리상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당연히 해야죠. 모든 국가기관의 수장은 자신의 업무의 미션을 법에 명시되어 있어요. 그 국가기관은 뭘 해야 되는지. 그런데 당연히 연준도 우리나라 한은도 목표물가제로 인해서 그걸 준수하도록 하는 임무를 부여받은 거거든요. 그런데 그 임무를 지금 어떻게 보면 직무유기한다고 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금리 인상을 당장 해도 무방한데 왜 안 하는 걸까요? 시장에 대한 충격? 아니면 고용지표가 아직까지 부진하기 때문에? 다른 이유 그러니까 고용지표나 다른 것까지 더 살도록 하는 걸 보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럼 내년에는 한다고 보십니까? 저는 내년에는 한다고 봅니다. 저도 한다고 보는데 점점점 한 번 한다고 했다가 두 번 세 번까지 한다는 분이 늘어나서 조금 두려운 상황인데 하여간 저희가 뭘 알겠습니까? 이분의 데이터를 보시면서 언제쯤 금리를 올릴지 보시면 좋은데 어쨌거나 저나 교수님이나 내년에 한 번은 할 것 같다. 말씀 다시 한 번 드리고 오늘 마무리하고요. 그다음에 선물 지수를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기가 어떻게 출발할지 어차피 오늘은요. 여러분들 다시 한 번 얘기하지만 오늘의 시장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장 끝나거나 NBA 시작이 중요하기 때문에 보시면 좋은데요. 어차피 선물 움직이니까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11월 17일 수요일이고요. S&P500은 0.08% 마이너스고 다우가 0.13% 마이너스 나스닥만 소폭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데 0.04% 플러스가 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아직까지 장 초반이기 때문에 흐름이 좀 좀 더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또 맵을 한 번 좀 보고 오늘 좀 제가 이렇게 칠 때 여러분들 가만히 계시면 안 돼요. 좋아요 누르시면 되잖아요. 아니 장보부장님 요즘 멘트가 하늘을 찌르는 거 아니 왜냐하면 저희가 이 유튜브 하시는 분들이 뭘로 희망을 잡수 모든 반응은 저희가 구독자로 끝나지 않습니까? 그럼요. 그렇게 말씀드리고 그러니까 오해하지 마시고 자 보시면 일단은 아 이게 안 바뀌었네. 실시간 아니네. 실시간 아닙니다. 그래요? 실시간을 제가 조금만 시간 주시면 빠르게 좀 보여드릴게요. 잠깐만요. 미국은 여러분들 공짜가 없어요. 제가 여러분들 때문에 무려 한 달에 3만 원을 내가 저 유료를 쓰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혹시 그 이유 아세요? 제가 왜 유료를 쓰는지 혹시 이유 아십니까? 왜냐하면 제가 특정한 증권 수석이 아니기 때문에 HTS를 못 보여드려요. 그런 기쁜 뜻이 있다는 것도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바로 맵으로 볼 건데요. 야 장보부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도중에 좋아요가 막 늘어나기 시작해요. 역시. 그렇죠. 아니 아니 놀러는 뭐합니까? 놀러는 뭐합니까? 이게 아니고 저희는 애정표현을 이걸로 합니다. 이걸로 하기 때문에 눌러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의 흐름을 좀 보겠습니다. 테슬라가 또 오늘도 올라가네요. 0.81% 올라가서 여러분들 막 걱정도 많이 하고 주식을 계속 파니까 너무한 거 아니냐 일론 머스크 드디어 또 특유의 또 약간의 그런 성격이 나왔다 하시는 분이 많은데 제가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거는 펀더멘트가 무관한 겁니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로우스가 아주 녹색분을 띄고 있죠. 아마도 실적이 잘 나온 것도 보이니까 지금 확인해 볼 겁니다. 타겟은 제가 이거입니다. 이거인데 빠진 이유는 실적이 안 좋아서 빠지는 게 아닙니다. 최근에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이게 지금 S&P500에 퍼포먼스 2배가 올라왔어요.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좀 빠지는 거니까 이런 걸 보고 보통 뉴스에 팔아라 이런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최근에 강세를 보였던 이쪽이죠. 비자마스터 페이팔이 오늘은 좀 쉬어갑니다. 최근에 약간 부진했던 그런 종목들이었는데 빠르게 올라오면서 최근에 급등했고요. 좀 급등한 거에 약간 되돌림을 보여주고 있는 거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4일 연속 올라왔던 쉐브론 에너지 관련 기업들 이것도 오늘 시작하는 그런 모습 보여져서 약간 쉬어가지만 어저껏 늘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에너지 기업들은 포트폴리오에 있어야 되는 거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엔비디아는 이렇게 해서 오늘 좀 올라옵니다. 실적에 대한 기대감 또 올라오는 거니까 실적 결과를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오늘 화이자가 또 올라오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화이자가 긴급 사연 신청을 했어요. FDA에 아마 5일 정도만 결과가 나올 거기 때문에 그런 기대감이 깔려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좀 보고요. 그 다음에 간단한 기사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글자리 커졌지? 엄청 커요. 왜 커졌을까요? 좀 줄여볼까요? 오늘요. 여러분들 제가 왜 버벅대냐면 여기 모든 노트북이 새로 바뀐 것 같아요. 옛날에 쓰시던 게 아닌가요? 아니면 새로 까신 것 같아요. 뭔가 좀 새로워졌거든요. 그래서 좀 제가 좀 낯선데 하여간 뭐 빠르게 적응할 수 있으니까 자 로우수 2.5%가 올라갑니다. 실적이 잘 나왔죠? 네. 지금 보시는 것처럼 0.37이 잘 나오는 바람에 주가가 올라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동일점 매출 역시 2.2%가 올라가면서 오늘 주가가 올라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어제 홈디퍼와 비슷한 맥락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시 한번 얘기하자면 홈디퍼 로우수는 팬데믹 때 올라가는 게 아니고 워낙 올라가는 기업이었다는 거 확인드리고요. 타겟도 역시 실적이 나왔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워낙 주가가 많이 올라가는 바람에 오늘 좀 빠진다는 것도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테슬라 또 팔았어요. 또 팔았는데 9억 7천 300만 주? 그러니까 지금 파는 걸 보게 되면 이게 지금 한 7일 동안 판 거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 이제는 이런 거에 별로 개념치 않습니다. 주주분들이 그래서 주가 올라가는 거니까 확인하시면 될까 오히려 이렇더라고요. 아예 다 팔아버라 빨리 빨리 팔고 끝내라 그냥 언제까지 질질 팔을 거냐 하신 분도 있어가지고 테슬라는 주가 반등한다는 거 말씀드리겠고요. 리비안 진짜 대단합니다. 100달러에 출발 물론 이제 상장가는 78달러였죠. 그런데 171달러니까 엄청나게 많이 올라왔고요. 리비안 주가가 올라가는 건 좋지만 물론 경고는 아니고요. 이렇게 올라갈 수가 없다라는 말씀 다시 한 번 드리고 그다음에 에이터나우 루시드도 마찬가지로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것도 그렇게 올라갈 만한 내용은 아닌 것 같다 말씀 다시 한 번 드립니다. 그다음에 가구점인데 레이지보이가 있습니다. 이것도 침대도 만들고 하는 건데 여러분들 얘기합니다. 상상 한번 해보세요. 집에 있으면 가구를 바꾸겠습니까 안 바꾸겠습니까 당연히 바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뭐가 마음에 안 들면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뭔가 좀 침대 매트로스 안 좀 바꿔버리고 가구가 농이 좀 안 좋다고는 바꿔버립니다. 그런 것 때문에 주가가 많이 올라가고 매출이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보이거든요. 관련 것들은 좋은 관점에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디어. 디어는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최근에 파업 때문에 디었어요. 주가가. 디었는데 파업이 처음 나온 파업이다 보니까 굉장히 혹시 파업 들었습니까? 미국 가시가. 못 들었습니다. 못 들었죠. 그런데 파업이 10월 14일부터 이어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진짜 이게 언제 멈출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것 때문에 주가가 빠졌다는 것도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화이저 바이온테크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FD에 일단은 추가 접종을 긴급 승인 신청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해서 오늘 주가가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도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럴 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채팅창에서는 많은 분들이 비자 걱정을 많이 하시네요. 비자. 걱정이 좀 되죠. 비자 마스터카드 특히 비자 카드가 페이팔, 스퀘어 쪽에 보통 결제한 이후에 뭔가 인센티브를 주고 하는 그런 모종의 거래가 있어갖고 지금 조사가 들어갔는데 그것도 크죠. 규제 때문에 크고 있는데 그거와 더 클지 아니면 리오프닝에 관련해서 이익이 더 증가하는지 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지금의 모습은 제가 봤을 때는 오히려 매수 관점을 보는 게 맞을 것 같다는 말씀 다시 한 번 드리고 왜냐하면 비자 마스터카드는 이게 대체가 불가한 카드 아닙니까? 만약에 비자 마스터카드가 없으면 뭘로 쓰시겠습니까? 그나마 대체제로 나오고 있는 게 유니온? 중국 그런 거 아니면 별로 없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 물론 시간이 걸리겠지만 오히려 좀 장기적으로 보신 분들은 사면 어떨까 말씀드리고 옆에 있는 페이팔이 좀 문제가 되는데 페이팔도 이게 하락에 처음에 촉발된 게 뭐냐면 핀테레스트 인수권이었어요. 왜 갑자기 인수해야 된다고 말해서 주가가 빠지기 시작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알고 있는 할부기업이 또 올라오면서 주가가 빠지는 그런 모습 보였는데 이것도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해보기 그런데 그렇지만 비자 마스터 페이팔은 가져갈 종목이니까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또 채팅방 보고 놀란 게 장 본부장님 말씀을 하나도 놓치질 않으세요. 아까 잠깐 깨알 개그하신 거 있거든요. 디어에 디었다 하신 게 있는데 그걸 다 찝어내셨어요. 왜 그거에 바뀌어서 안 웃어주냐. 웃었습니다. 저 순간 웃었거든요. 저는 봤습니다. 보셨죠. 순간 딱 봤기 때문에 저희는 딱 통하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뭐 아니 제가 농담하면 정확하게 티를 안 내고 넘어가는 것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얼마나 잘 됐는지 제가 테스트 할려고 한 거예요. 안 나왔으면 이분들이 방송을 안 보시고 계신구나 하셨죠. 진짜 농담이 아니라요. 미국에서 글로벌 라이브 많이 보고 있는 거 아셨어요? 압니다. 아 알고 계셨구나. 전 이번에 처음 들었어요. 자랑 한 1분만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2017년에 미국에 갑니다. 미국에 이제 버크샤이스의 주청 때문에 갔는데 제가 뉴욕에 도착해서부터 땅을 밟아본 적이 없습니다. 아니 왜요? 딱 이제 우리 교포분들이 나오셨고 오셨습니까? 정말? 진짜 거짓말하면 제가 거짓말하면 그분들이 저를 뭐라 하시죠. 제가 쭉 가면서 가게가 보일 거 아닙니까? 달러트리는 이런 거고 이렇게 얘기하면 한국처럼 얘기한다는 거예요. 제가 어떤 걸 느꼈냐면 만약에 우리가 미국이 더 커지려고 그러면 우리가 미국 기업도 한국처럼 한국 기업 얘기하시지 않습니까? 어떤 것도 A기업 이런 거다. 그런 시절이 와야지 이게 되겠구나. 생각해서 제가 가서 계속 얘기했어요. 했더니 제가 그다음에 올 때 물어봤습니다. 혹시 우리 교포분들이 제가 얘기한 것들이 뭔가 이상합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맞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해야겠구나. 해서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게 제 진짜 경험담을 말씀드린 겁니다. 방금 BJ킴께서도 저도 미국이에요. 라고 얘기를 하시네요. 저도 박현진님도 저도 미국이에요. 진짜예요. 저도 이번에 가서 누가 우리 동네로 와라. 내가 한번 저녁 쏠게. 라고 했는데 내비 찍어봤더니 갈 수 없는 동태부터 못 갔는데 아니 진짜 본부장님 모시고 우리 현지 룩보 한번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코로나만 좀 없어지면 가고 싶습니다. 진짜. 우리 김포로님이 보내주시겠죠? 돈 주시겠죠? 갑자기 왜 당황하시나요? 잠깐만요. 이건 잘라내셔야겠다. 알겠습니다. 그만큼 글로벌라이브 많은 분들이 보시고 있는 걸 다시 한번 느끼고요. 저희가 사명감 갖고 더더욱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또 우리 장본부장님 또 보내드려야겠죠? 그래야 푹 주무시고 내일 아침 장미대와 함께 등장하실 테니까요. 자 저희는 오늘 마치겠고요. 저도 모처럼 다시 돌아와서 여러분들 만나 뵙니까 너무나도 재밌었습니다. 저는 내일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택을 더 고민해야 돼요. 이유는 옵션이 늘었기 때문에 그래서 선택에 대한 부분들을 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면 그만큼의 지식이 요구됩니다. 즉 디코딩을 위한 랄리지가 요구돼요. TMI죠. 계속 정보가 오고 있는 거예요. 뭐 하나 살라고 그러면 두려워집니다. 공부를 해야 되거든요. 계속 공부해야 돼요. 공부하세요. 레버니업으로 가셔야 돼요. 레버니업으로 가면 내가 배질리지 않습니다. 3프로티비 채널의 공개 영상에서는 전달할 수 없었던 심화되고 체계적인 12개의 핵심 커리큘럼을 담았습니다. 또한 작년에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셨던 3프로티비를 빛낸 투자 전문가들의 자필 투자 덕담과 격언이 들어간 3프로티비 다이어리와 함께 2022년도 잘 준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3프로티비 그냥 살다 보면 지나갈 수 있지만 그냥 한 번쯤은 들어봐도 괜찮아 매일 함께하는 3프로가 있잖아 오늘도 경제에 신드리게 물어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